준수 대장 준수 대장 지금 놀이터에서 요자들이 놀고 있는데 오 그대? 알았죠 한번 둘러볼까? 어머 저기 준수 나왔다 준수야 여기 좀 봐줘 오 베이비드 안녕 오빠가 그네 한번 밀어줄까? 어 얼마나 멋져라 준수는 정말 우리 송사리 위치원의 브래드 피트라니까 고마워 유자 너도 오늘따라 기저귀가 아주 잘 어울리는데? 아잉 몰라 몰라 매제로 바꿔봤는데 괜찮아? 야 창민이 너 갖고 있는 사탕이 요구밖에 안 돼? 미안해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울다가 몇 개 먹었죠 시끄러워 너 유치원 가방 뒤져서 사탕 나오면 한 개 나올 때마다 한 대야 알았죠? 뭐? 야 조아름 너 이번 어린이 선발대회에서 1등 좀 먹었다고 콧대 세우는 거야 뭐야? 너 나랑 쎄쎄쎄 한 판 붙을래? 어쭈 베이비 봐라 튕기는 게 제법 귀여운데 네일 복사 평생에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에구구 우리 준수 무슨 걱정이냐? 할미가 사탕주랴 할머니 나 유치원에 좋아하는 애가 생겼걸랑요? 근데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? 잘 모르겠죠? 아이고 그게 정말이요? 우리 선자 다 컸네 그니까 고백을 할 때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 러브 유 아이 러브 유? 아 알았어 할머니 내일 꼭 해봐야지 아름아 나 너한테 할 말 있죠? 그 그 그러니까 나 저 저기 너 그러니까 그게 뭐더라? 아 아 아 아 아이스 깨끼 고맙게